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분양가격과 성격, 역사 및 크기에 대해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역사 스파니엘 품종의 경우 수세기 전 스페인에서 유래되었으며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의 경우 영국 출신의 스파니엘과 유사한 초기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은 주로 숨어있는 사냥감을 찾아 움직이게 만들어 사냥을 돕는 역할을 했으며 땅 이외의 수준에서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스파니엘을 코커스 또는 코킹 스파니엘이라 불렀으며 유형이 아닌 용도에 따라 이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초기 브리더들에 의해 다른 유형의 품종이 개발되기 시작해 스파니엘에서 워커 스파니엘과 랜드 스파니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유형은 랜드 스파니엘에 속하며 1700년대 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개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후 1800년대부터 잉글리시 스파니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며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갔지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시작으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또한 급격히 개체수가 줄었으며 이후 개체수가 늘었지만 아직까지 희귀 품종에 속합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은 1902년 영국 큰일 클럽에서 정식 품종으로 인정받았으며 웰시 코커로 불렸습니다. 1800년 후반 미국으로 수입이 되며 빠르게 인기를 얻어 1906년 아메리칸 큰일 클럽의 정식 품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크기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크기는 중형견에 속하며 수컷의 경우 45에서 48cm의 크기이며 암컷은 43에서 45cm의 크기입니다. 체중은 수컷의 경우 18에서 24kg의 무게이며 암컷은 15에서 22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성격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성격은 보호자에게 기쁨과 열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형적인 스파니엘의 성격을 가졌으며 열정으로 인해 충동적이며 고집이 센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모습이 다소 적은 편이며 독립적인 성향도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해 낯설거나 부끄러움을 탈 수 있으며 이러한 내양적인 성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사회화 훈련과 더불어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수명 및 건강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수명은 12에서 15년의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품종에 속하지만 유전적으로 인한 취약한 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어 이 품종의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강아지 품종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폐행성 질환으로 배태골 및 고관절의 이상을 일으켜 걷기 및 뛰게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고관절 이형성증 질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며 안구 질환으로 눈꺼풀이 눈 안쪽으로 말리는 상태로 눈 표면에 자극을 주는 엔트로피온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 만성적인 뇌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뇌파를 만들어 감각 및 경련으로 인한 발작이 나타날 수 있는 간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웰시 스프링과 스파니엘 관리 웰시 스프링과 스파니엘 관리에 우선적으로 털빠짐이 있는 품종으로 산책 및 놀이 후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빗질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목욕의 경우 한 달에 2회 이상 정하거나 필요해에게 씻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적인 품종에 속하며 운동 및 산책의 경우 최소 90분 이상 씻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톱의 경우 이러한 산책과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발톱이 자연스레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최소 2주에 한 번씩 발톱을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귀 관리에 있어 개방형 구조가 아닌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관리의 부분에 있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귀지 및 해충, 냄새 및 발적, 향사가 없는지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귀 청소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 양치질이 필요하며 구취 및 치주 질환의 예방을 위해 매일 한 번씩 양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외형 미특진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외형은 부드럽고 직모의 털을 가지고 있으며 습하고 추운 날씨에도 잘 버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다리, 밑 뒷다리, 가슴, 배, 귀, 꼬리에 약간의 털이나 있으며 색상의 경우 흰색의 바탕에 붉은 색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늘어진 큰 귀와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외향적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에너지와 체력이 넘치고 찬양견의 습상을 가지고 있어 움직이는 새나 작은 동물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분양 가격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분양 가격은 해외의 경우 1,800에서 2,000달러 이상의 가격대입니다. 한화로 215에서 240만원의 가격대입니다. 혈통 및 외형 색상에 따라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을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없으며 대부분 수입대행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웰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의 국내 분양 가격은 최소 400만원 이상가량의 가격대입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 자막은 한화상가데요.